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1, 2페이지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1번 보시면 정충미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 3번 처리되셔야 되고요. 2번을 보시면 FE가 예로 나와있기 때문에 체신 입방 격자 구조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통해서 또 다이아몬드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 결정이다 라는 걸로 공유 결정이다. 답은 4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3번 보시면 분자 사이에 1, 2역 떴을 때 반드시 끓는 점을 비교하시면서 가장 큰 물질은 다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은 3가지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분자들이 갖는 분산력으로 연결이 되셔야 되고요. 4번을 보시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뭘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같으면 반응 경로와 관계없이 반응 엔탈피의 총합은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기응은 맞아 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기응, 니은, 디귿을 빠르게 판단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394는 111에다가 283을 더한 값이 맞아야 확인해 주시고 흑연 1몰이 완전 연소가 됐을 때 394kJ의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런데 2몰이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2로 디귿은 맞아야 5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5번을 보시면 화학 전지에서 내가 산화가 됐어 B가 A보다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 크다 라는 걸로 연결되셔야 되고요. 나에서는 A의 질량이 감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산화가 됐어 C, 이온이 C로 환원이 돼 A는 C보다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이온화 경향성이 크다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나에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A이온, 부피는 그대로죠. A이온의 개수가 증가니까 A이온의 몰롱으로는 증가로 처리를 하시면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 맞는 곳의 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2페이지도 굉장히 쉬웠는데요. 6번을 보시면 J자 유리관이 나와 있을 때 낮은 곳을 꺼서 양옆이 동일하다. X의 증기압력은 얼마다? 100mm 순기둥의 압력이다. Y의 증기압력은 얼마다? 낮은 데를 꺼서 양옆이 동일하다. 대기압은 760mm 순기둥의 압력이니까요. 난 얼마? 360이다. 낮은 데를 꺼서 양옆이 동일하다. H는 260으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X의 증기압력은 100이다. 답은 1번입니다. 7번을 보시면 환원되기 쉬운 경향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없더라도 구리이온, 은이온, 염화이온에 대해서는 물보다 환원되기 쉽다, 물보다 산화되기 쉽다. 그 세 가지 이온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X가 지금 CU 아니면 칼륨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 KCL 수용액에서 칼륨이, 칼륨이온이 환원될 수가 없다. 물이 환원이 될 거다. 플러스극에서는 반드시 산화반응이, 마이너스극에서는 반드시 환원반응이 일어날 건데 난 CU야, CUCL2다 라는 걸로 연결이 되셔야 되죠. 자, 그럼 플러스극에서 염화이온이 산화가 돼서 CL2 기체가 발생해. 물일수가 없어. KCL이다. 물이 환원이 돼서 수소기체가 생성이 될 거다. 기흑은 CL2가 맞고요. X는 CU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기흑만 맞습니다. 답은 1번이세요. 자, 8번을 보시면 문제를 보자마자 K값 묻겠지? 가셔야 됩니다. HA 몰 농도, A-의 몰 농도가 2대 1이고요.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K로 가져갈게요. HA의 몰 농도, A-의 몰 농도, 그리고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K타임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일정이기 때문에 HA의 K의 값이 뭐하다? 동일하다. 아, 그러면 다에서의 수소이온의 몰 농도와 나에서의 수소이온의 몰 농도에다가 2를 곱한 값이 동일하다 처리가 되셔야 되죠.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크다라는 건 pH가 작다, X가 Y보다 작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의 NaOH를 집어넣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화학 반응식이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HA가 물과 반응을 해서 수소이온, 가역 반응입니다. 수소이온과 A-. 아,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뭐하죠? 감속, 평형이 깨지죠? 증가해로 평형 이동할 거다. A-의 농도는 증가야. 답은 2번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반드시 pH를 묻겠다라는 건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묻는 것과 동일하다. K값 묻겠지라는 형태로 처리가 되셨어야 됩니다.